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만일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돈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임종의 순간을 미리 맞았던 타인들의 깨달음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봤던 간호사 브루니웨어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통해 수년간 암환자 병동에서 일하며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통찰을 알아볼 수 있다. 그가 지켜본 사람들은 임종 때 경이로울 정도로 맑은 정신을 갖게 됐는데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은 거의 비슷했다고 한다.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갈 때 어떤 일들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까?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를 교훈으로 삼아 남아있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지표로 삼아보자. 첫 번째,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큰 후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때쯤 돼서야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루지 못했던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야 거의 없겠지만 특히나 아버지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선택 때문에 구매 절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선택한 삶의 대가가 뼈저린 후회뿐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바라고 좋아하는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생각하고 과감히 행동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든 자신에게 진정한 삶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일을 덜 하지 못한 것. 이 후회는 모든 남성에게서 나타난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회사에서 챗바퀴를 도느라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놓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노년의 안정된 삶과 풍요로운 미래의 총사진 속에 나 자신을 하루하루 모질게 학대해온 세월의 미안함과 깊은 후회를 느낀 것이다. 이제껏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스트레스를 받고 애쓰고 애간장 녹이며 움켜진 일들 중 지금 우리에게 의미한 일로 남은 일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에 무작정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 매사 조바심보다는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화를 내지 못한 것.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들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내면에 쌓인 냉소와 분노가 평을 만들었다고 여겼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나의 의견을 떳떳하게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내면 속에 내 삶은 더 윤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일 것이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여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용기 내어 드러냈을 때의 통쾌함과 유쾌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는 나를 좋아한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편이 훨씬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네 번째 친구들을 챙기지 못한 것. 사람들은 또 임종 직전에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했다. 하지만 막상 그땐 친구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할 만큼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어린 시절 속에 친구들과의 추억은 꿈같이 흘러온 인생길 마지막에 몸서리치게 그리울 것이다. 연락처라도 알아두고 수시로 추억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섯 번째 보존하지 못한 것. 직업을 바꿔볼까. 저런 취미를 가져볼까. 저 기술을 배워볼까. 세계여행에 보존해볼까. 살면서 온갖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도 주변 여건을 생각하고 꿈은 꾸민 채로 포기하며 살아온 삶에 왜 용기를 내보지 못했던가라는 후에는 이 세상에서 남은 마지막 아쉬움이었던 것 같다. 변화를 두려워해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마치 인생에 리허설이 있느냐 삶을 살아간다. 언젠가는 진짜 삶이 올 것처럼 헛된 기대를 안고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하며 살아간다. 마치 이번 삶은 대충 살고 다음번 생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망상이 깔려있는 듯하다. 우리는 만사 제치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것이 내가 바라는 삶인가? 내 인생의 말미에서 한 후에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으면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삶은 두 번 살 수 없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좀 더 행복하게 놔두지 않은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웃고 삶의 활력소를 찾고 싶었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났다. 결국 모든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 말라는 경고로 통한다. 길을 알면서도 못 가는 건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일 것이다. 오늘 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게 바보로 한번 살아보자고 부질없는 다짐을 거듭해 본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론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기적 본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마침내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한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는 후회가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